자 시원시각이 11시 4부 입니다 아 지금 제가 오전 장중에 보통 10시 반서부터 늦어도 11시 근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특징을 한번 좀 보죠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저 다우가 0.8 나사기 1.3 반대치수는 2.5 얘가 조정 받은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일단 첫번째는 불확실성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날 특집입니다 바로 여기 일요일날 특집을 통해서 아 여기 아 일요일날 여기 차전 엠파동 뭐 여기 얘기하면서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탄방송 아 일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네요 다건 ffc 변수 요 ffc 변수에서 어떤 얘기냐면 바로 지난주에 cpi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그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ffc 변수가 다 지나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왜 항상 제가 그냥 y에서 제가 그냥 y를 끝나고 왜 왜 바로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점도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이냐면 요번에 물가지수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주말에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은 시장이 예측했던 범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인데 6.8이 나왔거든요 바로 제가 그 전날 cpi 지수가 발표기 드리던 날 이제 중요한 것은 얘가 7.0 이상이 나오면 어떡하냐 왜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밑밥을 또 깔아놨기 때문에 야 이게 생각보다 높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안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fmc에는 뭐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예고된 테이퍼링 하는 거 이거 별 그거 아니냐 라는 인식이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불확실성은 점도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시장에서 예상하는 점도표는 몇 번이냐 두 번입니다 만약에 두 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충격을 주겠죠 대신 예상대로 두 번 정도 나온다면은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조점받았으니까 오려 역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fmc 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역시 경계감이고요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문제는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상대적으로 매물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땐 유울로 앞당겨졌잖아요 그런데 이 유울로 앞당겨진 것도 일부에서는 조금 앞으로 더 당겨지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은 54%까지 그리고 1의 인상 가능성을 41%로 2의 인상 가능성도 11%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가가 골고루 하락하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좋습니다 자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그런 변수 말고도요 이건 부위험이면 그냥 못 가는 건 누차 말씀했죠 이렇게 부위험일 때 앞에 있는 고점군처럼 얘가 어차피 물량을 받습니다 다만 미국은 얘가 내려가더라도 주가가 봉쩍쩍 빠질 수 있는 주가 비치는 아니다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면서 또 왜냐면 미국 중시의 하락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꿀팁이요 여길 보시면 이제 5일선을 갖다가 어떻게 깨느냐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여길 열어보면 30이 20이 어제 이미 쌍봉의 구간에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거 많이 얘기했죠 이렇게 이렇게 쌍봉 쌍바닥 구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도께 원리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그죠? 그럼 이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얘는 어차피 위로 나가면 조정을 받게끔 되어 있었던 거고요 얘가 내려갈 때 이제 여기서부터 또다시 여길 깨고 내려가느냐 안 깨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만약에 천지올평선이 또다시 여길 이렇게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건 계속 찐꽁빵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려가면 직전저춤도 여지에 매수가 있습니다 중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과 중방은 골드대도를 줬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직종고점에서 매물을 받게 되는 거 이렇게 올라가면 직종고점에서 매물을 받게 되는 걸 중방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신규 가입자들 많아서 중방패턴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중방패턴은 방향을 안 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찐꽁빵꽁 혹은 골드대도 이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한 번 보시죠 자 한 번 보시면요 빨간과 녹색 녹색과 빨간을 보시죠 그럼 대도 한 번 줬죠 그냥 앞빠집니다 반지털로 줍니다 골드죠 그냥 못 갑니다 왜냐하면 N자나 여기 N자가 아니라 이렇게 N자나 여기 N자가 아니게 골드대도를 줄 때는 앞에 고점 대 근처에서는 매도고요 빛의 저점에서는 매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방향을 탈 때는 바로 이 모양이 중요한데요 여기 N자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 N자 저걸 상승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이에요 20이 60이 돼서 또군 5가 20에 대해서 N자를 줘야 저게 상방파동이다 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보시면요 이건 N자가 아니죠 얘는 어차피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요 볼게요 이거 갖고 설명할까요 얘가 어차피 올라가려고 하더라도요 얘는 얘가 이렇게 골드 데드 이건 혼조라는 거예요 위 한번 아래 한번 위 한번 아래 한번 이것도 또 위죠 그냥 못 가요 얘는 어차피 가더라도 이게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꺾였다가 이렇게 가면서 N자를 줘야 이게 상승파동이 되는 거고 자극이 상승파동을 줘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 올라갈 때는 여전히 위에서는 매물이 있다는 거고요 대신 얘가 밑으로 날 때는 역시 하델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모든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다가오는 FMC 이것이 1차 키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과연 실적 장사 대기 위해서는 실적 사이클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못 받아도 FMC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요 항상 금리 개념할 때는 먼저 움직이는 그 부분들은 다우측보다는 이 나스 같은 기술주들을 이런 것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인다 라는 거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 예를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관서에 중요한 것은 야 그래 그러면 이제 주가가 반동을 주니 안 주니 그걸 결정할 때 여기다가 분봉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 분봉을 들이대서 보십시오 어제도 쭉 올라갔다가 밀렸는데요 얘를 보시면 쭉 올라갈 때는 상승이죠 이렇게 얘가 35가 오늘 쭉 내려왔죠 이렇게 얘가 이제 올라가면 얘가 이게 터어나는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얘가 장중반응은 30의 5의 기울기를 주목해서 움직인다 30의 기울기를 주목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다분히 혼조입니다 이럴 때 특히 이렇게 번개차 틀어버리면 좀 편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녹색이 쌍봉 쌍바닥인가 이 여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러한 관서에서 주요 핵심 조목군단들은 어떤 조목이 의미가 있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수가 약간 위아래 움직이다 보니까 조목군단들은 조금 좀 가벼운 조목군단들이 무게 중심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행선에서의 주가의 흐름이 그래도 상대주점 주가가 가하게 움직이는 조목군단들은 무엇보다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가 약간 혼조항선을 보니까 무거운 대응성 조목보다는 약간 가벼운 조목군들 혹은 대응주조목군에서는 많이 빠졌던 조목군단들이 하드래선 자체면회수가 형성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의 배턴은 이렇게 위아래 혼조항선도 보여주고 주가가 방향성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배탱할 때 어떻게 될까요? 철저기 밑으로 배수할 때는 리미트로 공략으로 깔아서 들어가셔야 되겠고 반면에 위로할 때는 일정 부분 내가 현금을 챙기는 매매 전략을 같이 겸해 주신 것이 현재 탐에서는 필요하다 알아야 할 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간 좀 가벼운 조목군들 제약바이오섹터 조목군단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고요 일부 로봇 관련된 조목군들 그 다음에 비대면 관련된 조목군단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계속해서 요새 나오는 주요 테마성 내용들이 있죠 애플카 얘기라든지 또 메타파스 넌펀저블 펀드라든지 넌펀저블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조목군들은 꾸준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사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인터넷 서버의 치명증 결함 발견 얘기나면서 보안주들이 또 쉬었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전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플카 얘기나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뭐 여기 연결됨 이런 조목군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듯이 진영적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쪽도 역시 연결돼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군단들의 패턴을 보면 막 조목군단들이 막 섞여 있어요 막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막 위아래로 막 혼장선을 보면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목이 강 있는가 보신 다음에 그 조목을 쫓아가기보다는 누를 줄 때 쓰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목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더 자세하게 가까워 가보면 야 너 오늘 올라가는데 어떤 조목 의미가 있니 그럴 때는 일단 먼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 오늘 장때문이 뭐가 있니 이렇게 보면 이게 가장 먼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번 달에 조절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맨 끝에 차트에서 뭘 씌우면 되냐면 더블차트로 꼭 뿌려서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다마제에 뿌려봤을 때 한번 더 눌러보시면 얘가 이 앞에 보다 얘가 처져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아 그냥 반둥주예요 반전이 아니라 반둥주 얘는 그냥 아 너 그냥 반둥이구나 어쨌든 요번 달에 얘가 내려갈때는 짱땡 양봉 다음에 내려갈때는 자체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들도 여기 보면 얘가 처져있죠 아 난 반둥주 하지만 요번 달에는 주도주 어렵지 않으시죠 얘가 월초 양봉은 요번 달에 주도주예요 얘들은 다 이거 얘는 아직 모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얘가 꺾을 때 이렇게 파란 색깔이 이렇게 쌍머로 꺾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요 이걸 로우캔들이라 그래요 이럴 땐 적극적인 매도신호입니다 얘가 양봉을 줘도 얘가 엉덩이 낮아있죠 이건 적극적인 매도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적극적인 매도신호는 높을 때 그렇습니다 높을 때 다만 얘가 맨 끝에 요번 달에 양봉 이건 뭐 여러 차례 얘기했던 종목 그런지 하나 했었죠 얘가 요번 달에 너 요번 달에 주도주구나 왜 월초 양봉이니까 월초 양봉이니까 너 요번 달에 주도주구나 요번 달입니다 요번 달 요번 달 요번 달에 너 주도주구나 움직임이 요번 달에 맨 끝에 그러니까 더블 차트를 씌워보면 내가 요번 달에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피지텍트 요거 볼게요 얘는 얘가 여기만 위로 빨간 게 아니라 여기보다 높죠 그죠 여기보다 이렇게 높잖아요 얘는 요번 달에 주도주 뿐만 아니라 얘는 추세적인 주도주예요 이런 것들은요 특히 밑에 마트는 이렇게 깔고 있죠 120x240이 밑에서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추세적인 주도주입니다 아 너 PC 디렉트면 넌 추세적인 주도주구나 자 이제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엉대화 쳐질 때는 그냥 반등주로 보셔야 돼요 이건 반등주잖아 반등주 이렇게 쫓아가서 쏘시면 안 됩니다 에코캡 볼게요 오우 너는 추세적인 주도주구나 구별 가능합니까 어디 두 가지 조건이야 얘가 양업량이 높고 특히 여기 마트 밑에 깔려있는 거 얘가 밑에 이렇게 마트에 깔려있죠 이런 거는 요번 달만 주도주가 아니라 얜 요번 달 주도주면서 추세적인 주도주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거 명단 확보하셨다가 내려간 조정일 때 매수입니다 명단 확보하셨다가 내려간 조정일 때 매수 오늘 19% 올라가는 거 음 그죠? 이렇게 밑에 마틴이 있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목 밑에 마틴이 얘는 위에 마틴이 있죠 보세요 얘는 마틴이 위에 있구요 이게 위에 있구요 그 다음에 얘가 엉대가 쳐져있잖아요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반둥주지 반전주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20% 쌍바다 이런 것들은 더 의미가 있겠죠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에 무기중심 움직이는 종목꾼들은 저런 종목꾼이 무기중심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고고고 우리 시장에서도 고고고 미국 시장에서도 고고고 얘들이 좋은데요 보세요 최소한 20% 쌍바닥이사이면 의미가 있어요 요거 쌍바닥이사 근데 얘는 60% 쌍바닥이죠 이렇게 60% 쌍바닥 60% 쌍바닥 하여튼 뭔가 쌍바닥을 끼고 있는 종목꾼들이 이리 종목이 좀 의미가 있어요 맨 끝에는 당연히 얘를 씌워놓고 아 너 이번 달 주도주인데 너 60% 쌍바닥이네 너 의미 있네 현대 오토 얘도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20% 쌍바닥이네 그죠 나름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삼양식품 이런 것들 얘가 20% 쌍바닥이네요 나름 모양을 갖추는 종목꾼 중에서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모양 보시죠 빨간 거 쌍바닥이야 이럴 땐 이럴 땐 얘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거 대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명신산업 볼게요 얘도 쌍바닥 어 그럼 더 의미가 있네 이런 것들은 조정받 때마다 매수플라이크가 가능한 거죠 세경화이테 얘도 보시면 얘가 밑에 마틴도 더 온다 이렇게 밑에 마틴도 끼고 있잖아요 니들이 의미가 있는 종목이다 하는 거죠 하이비전 오늘 조정이죠 이건 그럼 종가 매수에요 이 종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꾼 단들을 여기다가 미리 올려놨어요 아 얘가 조정받을 때 매수해도 됩니다 해서 여기 명단이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때 매수 마이너스 때 매수 가능하죠 대신 마이너스 3% 때 이렇게 마이너스 3%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3%를 지나가는 건 종가에서 쏠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있는 것은 장조에 쏠셔도 됩니다 그 명단 확보를 이 종목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퓨처캠 볼게요 얘는 얘가 쌍바닥이었죠 그리고 얘가 내려갔었죠 이거 어제 관심주로 매수한 거거든요 회원님들 이거 올라가죠 오늘요 그죠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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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탑 둘 다 조정인데 합의 2% 이상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향세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을 눌러줄 때 매수플레이를 들어가서 공략한다 자 그래서 결론 현재 지금의 장은 얘가 종합주가가 올라간 장은 요번 달에는 양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 있는데 5호선 아래 얘가 5호선 아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5호선 아래 내려가고 있죠 그럼 올라갈 때마다 저 5호선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당봉관은 저 5호선 근처에서는 매물이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수일 우리가 제가 오는 목요일이죠 이 점도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을 안 탑니다 올라갈 땐 당봉관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오픈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1월 이후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이 앞에 방송을 통해서 여기요 FMC 요거 얘기하고 급등락의 변곡 하지만 진짜 중요성이 1월 바로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강의를 쭉 해놨습니다 여기는 완전 강의인데 여기는 이제 요건 조금만 오픈해 놓은 것 같아요 요건 조금만 오픈해 놓은 것 같고요 요걸 추가적으로 들으시면은 아마 어때다가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신청해서 보시면 되네요 요거 8강까지 있으니까요 요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 오늘은 얘가 위에서는 꺾어지는 조정을 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데일 움직임으로 보면 어제랑 똑같은 모습을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올라갈 때 포키싱까지 간 다음에 요 그림이 어제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요거 매도 신음 다 그런 거 어제요 어제요 어제 볼게요 어제 보시면 어제 나왔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하느냐 내가 모르고 하느냐 내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죠 어제 요거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어제 공장에 이랬어 요거 준 다음에 얘가 20하방이면 얘가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매도 기법 강의가 바로 목요일날이 있습니다 목요일날이 있습니다 목요일날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여기 35만의 뉴워드 돈을 돌려드립니다 쉽게 하면 요건 여기다가 강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는 수요일까지는 얘는 위아래 혼주항성을 볼까 싶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오바디 오일선 아래 있기 때문에 천지유가 베테넨 위로는 매물이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대시의 수요일날 어떻게 되는에 따라서 주가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지 뭐 일방적인 하락이다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